다음판 나름 대처를 했는데 의미가 없네 일부러 죽었다는데 일부러 죽었다고? 근데 열심히 당겨내는데 안 봤나? 이걸로 열어라 아 약간 모양이 꽃이 였으면 좋았을텐데 네 나이스 나이스 2개 주냐? 암 써봐? 오 데미지 개올라갔어 개꿀 개씨 도박이었는데 개씨 도박이었는데 개꿀 레알 뭐야 도밴이야? 어 꺼져 꺼져 근데 3급이 은근 많구나 은근? 은근이다 진짜 나 지금 데미지 배수 거의 2배 된거 같은데 스피드 스피드가 별로 안떨어졌다 0.8은 되는데 다이스 8 다이스 8 그거지 스탯 스탯 아주 미친거지 거의 다 데빌 크라운 데빌 크라운 아 기차다 개치워 개치워라 바까라 나 잡아 지겨 하하 흐하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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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시험 피키 이렇게 하면 혈사 안 쏘 하하 유적 못맞추 맞추고 있잖아 하하 하하 해비지 얼마 올라가냐 3.9 아 머니스파워 머니스파워 와 이거 돈 한 개당 데미지 얼마습니까? 개만이 증가할 것 같은데 1층에서 데미지 시기 2층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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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에서 그래 아 그래 아니게 배영진을 갖다줘 그럼 하군요 그거는 미스터 미한테 시켜야 할 것 같은데 저스트 로브 플러스 티로스트 레귤러 데미지 아 이거 스피드가 나왔어요 스피드요? 어 스피드업이야? 스피드가 나왔어요 했는데 아 스피드가 나왔어요 이러는 줄 알았네 보스트본브에 있어서 스탯 데미지가 이렇게 세다 틱틱당 스탯 데미지가 한 번이라고 스치면 13x13x13 아주 미쳤지 않나 스피드가 0.7이었는데 데미지가 너무 높아서 맞을 수도 있는건데 2-2 공격형 0.8로 만들었는데 0.8로 어떻게 만든거지? 0.8? 네 부탄 5개를 주는게 충분히 좋단 말이지 아 노란 주사까지 먹어서? 아 아이고 아이고 범위가 안되구나 저 가스 범위 될 줄 알았는데 이거 쓰 как бр would 방어템 게刻은 best 걔 때문에 이거 쓰면 이제 몸 빵 거인 면역 본격으로 오, 오, 오다 말지? 아주 개꿀입니다. 한 개. 보스턴 한 개면 잡지. 퍼펙션. 에그 들자. 오케이 스피드. 내 맥의 돈은 보스터만 있으면 안전하지. 안광왕이가. 되지. 알면서도 참. 혹시 레멧이 때문에 최고야? 포스피드. 아싸. 좀 안심. 상립. 레멧이 때문에 방어도 되지. 레멧이 때문에 방어도 되지. 그렇게 사라지는 스피드. 아, 근데 사라질 쯤 되면 이미 템이 충분할 거야. 어, 지금 벌써 나오네, 지금. 오오오오오. 말하는대로. 솔직히 레멧을 제대로 진짜 사기치고 싶으면 이 방에서 글리치드 크라운 노리면 되는데 그냥 쫄리니까 안그러네. 여기 물 내리듯이 저 정도. 어, 맞다. 똥이라서 그런가 봐. 이번 층에만 저 새끼 세운 밥까, 쌤이? 보물방이 뭐야, 황금방? 와, 방금 막 지금. 데빌 크라운 먹었잖아. 오케이. 지금부터 다 충분한데 이제부터 해보시네. 뭐야, 연사 최대야? 어. 와, 데미씨 죽여주네. 죽여버려. 스피드 프라블럼 픽스드.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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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치워라. 그렇지. 저스트. 헉드. 인. 세이. 아이. 러브. 유얼. 채널. 앤. 땡스. 스피드. 스피드. 그래. 시발. 자막. 최근엔. 나만 있지. 동중이 맞나? 주잖아. 짜배. 짜배. 미인핀 나올까. 어. 롤. Not before. 깔짝깔짝. 깔짝깔짝. 근데 저거 보고싶지 않은데? 혈사가 있을때 아니면 나쁘다? 그거랑 좋아. 별로 보고싶지 않은데. 사실, 액티브. 성능이 나쁘다. 하는건 아닌데. 지금은 나쁘지. 어. 칼? 굳이? 아무래도 안먹은게 닳을까들. 네. 아니. 아니 머리 파워올도 가네. 사라질 것 같은데요. 한 번만 해보시죠 한 번만 잠시만 지진변용이 아니야? 한 번 하면 게임이 얼마 바뀌려나 원주사기인가? 어 난 포스 안 뜰 때 어 브라다 보비 브라다 보비 저거 매매또로 나온거라 세트가 안되지 당연하지 한 번만 해봐요 0.42? 와 와 갑시다 그냥 0.42 지금 10원 먹으면 데미지 1이다 그러면 와 씨발 흐흑 어 뭐하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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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금메달 썼는데 오 씨 뭐 땄냐 양궁 여자단체 양궁 뭐 양궁은 뭐 금메달 뭐 땀 이상하지 그정도 수준까지 된거냐 이제 그정도 수준까지 된거냐 이제 사격은 안했냐 사격 사격 한 번만에 금메달 따올거 같은데 아니 그 뭐지 14살짜리 해가 그거 뭐지 이번에 최윤수 금메달 같더라고 어 14살짜리가? 멀티 진짜 이상한 포트 타보고 뭐하는거 그런거 세븐셀 오 책셋 방금 그냥 굳이 너박을 하고싶지 않네 뭐 서핑보드? 아이고 빨리 잡아라 매직커프 Do you have a dead god yet? I don't I don't have 아 I don't 오 어떻게 똑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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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나온다 똑같은거만 나온다 안 나올거 같긴 한데 레메게톤으로 쓰면 나올수도 있잖아 그건 그렇긴 한데 약간 악마방 제발 오 뭐 안죽 아 탈출칼 없냐 문? 제일 마지막에 뭐한거 제일 마지막에 뭐한거 저 가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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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되네 가시는 저게 아닌가 맞음 뭐 해야되지 빡치네 살아있는게 아니라서 살아있는거 맞은데 눈뜨고 있잖아요 직산 직산 되던데 그래 아 이거 그만 좀 나와라 오케 여기까지 좋았고 나와줄래 세번씨라 가자 네 YGG 노 GG GG라고? 아직 게임 깼다 싶을 수준 아닌거 같은데 에휴 그니까 팔숍고 죽어 오 복사했어 게임이 터지긴 한데 지금 캐릭터가 캐릭터다보니 오 절사 지금 지금 딱히 조합이 없었기때문에 뭐 나쁘지않다 음 다창? 와 데뷔 3올라가네 와이 왓 아ders 이 마이크가 좋다기보다 옛날때 좀 그랬지 설명하세요 마이 올드 마이크 온 시트 앤 이즈 굿 어 마이크 마이크 m i c 800 아니 나는 잘 모른데 대충 마이크 800이라 돼있어 와 배터리 한개 샀는데 데미지 0.4 내려갔어 와 19.99조 불편한데? 이런마아 오 좋아좋아 배터리거지 딱 나와주나? 배터리거지 진짜 나와주네 와 내 데미지 아 내 데미지 감수할만하지 않나 오 두칸 여기서 데미지 1로 하면 감수할만하지 야 이 ㅅㅂ이 어색 어색 한약 안먹어지지 않냐 어 얼마 안까? 아니 근데 왜 까시돌 뭐 안보여주네 아싸 싸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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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 색깔만 채우면 되는데 함 더, 어? 아하, 스피드 이론 많을 수 없지 스피드 이론 많을 수 없지 이불어 아까 전에 BTS 디바 오, 아 이거 데미지 야, 데미지, 데미지 얼마야 이거 와, 1.75 데미지 업 개 웃기네, 데미지 웬만한 데미지 템가 더 많이 증가하는데 역저스티스 역저스티스 나름 맨날 해결책 활용책을 찾은 적이 있긴 하거든 이거를 비방위 딴 다음에 템을 노리고 거기서 나오고 그 다이스로 돌리는 건데 돌리기가 힘들단 말이지 일반 버전 시앗 짐 아싸 연사 이미 최대 넘었지 아드키 넘었지 방금 하이브로 아이라이 그 베리머치 요파운댄스 이게 크레이팅 베리머치 나름 아이자겐은 멀리 있는 애들은 근데 시앗 확개인 애들이 패턴이 안 나오게 돼있거든 오, 잠시만요 근데 혈사는 걔네들 또 때릴 수가 있다 관심이 없게 난 때릴 거야 음, 어쩌라 난 때릴 거야 데미 요요요요요 이게 다 짜나 이게 시발 오, 나이스 데미지 얼마임? 1.6 와, 발이 안된다 2.6 오른패, 오른패 여기 멀리서 그냥 쏘면 돼 개중전은 우리집 암바 아, 이름이 잠깐 맞지 상점에서도 손해가 거의 없거든 오 뭐야, 나 더블킬 두개 뭐야 거울인가? 이거, 이거 되나? 대도 막긴 하네 시, 억자지? 야, 되구나 와 와 와, 와, 와 데미지 데미지 락크에서 테마 하나도 쓰잖아 상관없다 차진키 페이투플레이 이거 의미가 없네 오우 오우 가운데 먹어야 하나 오우 랩 가운데밖에 없는데? 락차 나이스, 다행이다 오우 아이씨 왼쪽 오른쪽 어질어질하던데 방금 어질 어질 아, 거기 죽였지 아, 거기 죽였다 아, 거기 죽였지 아, 거기 죽였다 어 아, 녹는 스팩까지는 아니지 어 찐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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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찐매, 어? 찐, 찐한 매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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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와 못 버티겠는데 설사 한 번 있으면 돼 아싸 아, 여기서 살아있다 설사가 그나마 좀 안에 있어서 안 살아있다 안에 있다고? 안에 있다고? You're gonna get conjoin No, this is my first conjoin 설사가 제일 바깥 아, 바쪽에 있네 두 번째에 있네 얻은 순서 힘들어 까지가 안 나온 건가? 아, 안 나 뭐지 노히트 게임 이게 알트모스트 원래 이렇게 하는 거지 아, 또 칸 혈사하거든요 노 서브 타이틀 온 라이브 스트림 워크 하덜 닷 얼마나 일을 잘해야 되는 거야 데미지 그리고 노란 주사기 I will talk I will call the I will call the call now a dark 일하고 있어 전화를 하네 언수 어 여기 시청자들이 네 일 더 열심히 하라는데 라이브 스트림에 자막이 없다고? 네? 라이브 스트림에 자막을 어떻게 해야지? 니가 잘해야지 수고 아니, 제가 일을 다 아니, 아니 일을 하는 건 상관없고 어, 요것도 일이니까 열심히 하래 애들이 어 세미가 하라는 게 아니고 시청자가 하래 나 안 나 내 이름이 나와 아무튼 그렇다고 하네요 이게 바로 악질기업이 실태 아니겠어 I said to that 이게 진짜 악질기업이 실태 아니겠어 이게 악질기업이 실태 아니겠어 바로마도 바로 나도 데미지 또 떴네 지금 데미지 짧다리로 몇 개를 쳐먹은 거야 32 쓸쓸이지 혈사가 사라질 때 됐어 아니 불심이나 왕관 이런 거 안 먹고 데미지 배수 올라가는 거 안 먹고 데미지 32 넘는 건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혈사 왜 이렇게 세지 이렇게 세면 안 되는데 혈사 보정 있다며 있지 있는데면 이 정도라는 거지 생각하니까 데미지가 32구나 벌써 언제 사라지냐 왜 안 사라지지 왜 사라져야 되는데 레메기또의 가취 레메기또의 가취 레메기또의 방어도 되는 게 참 좋은데 혈사 폭탄에다가 보스 폭탄 아 보스 폭탄 사라졌구나 음 이럴 restraint 댓글레메기 러비 탈텡 랩 롸 롸 롸 롸 롸 럴 롸 롸 롸 롸 감사합니다.